이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All Dalmas are marked with emptiness. Je, Shou, Ho, Kusou. Si, Hu, He, Go, Shang. 모든 법은 공상이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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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모든 스트레스 벗네 처리 처리. 고처리. 벌론에 들어가기 전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항상 만수무강 하입쇼. 10여 년에 걸친 저의 경험담 및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에닉도트에 나와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법에 대한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형씩 할 겁니다. 5형씩 할 거니까 너무 다구치지 마시고요. 조금 쉬엄쉬엄 하렵니다. 오늘은 눈이 좀 안 좋아서 또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왔죠. 한 3개월, 3, 4개월 분량 정도 되는 것을 타왔습니다. 다음 검사일은 9월달이라고 하더군요. 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 그런다고 해서 제가 죄책감을 느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괜히 그 냄새도 안 나는데 냄새나는 척 오버 액션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너무 할 것 같습니까? 오해 마십시오. 지난번에 이 애닉도드에 나와있는 것을 한번 응용을 해봐서 문장을 만들어봤습니다. 지난번에 메리 더 이상 해주지 않는다고 더 이상 해주지 않는다고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시도를 하고 있다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요 문장에서 오늘 제가 경험한 내용을 옮긴다면 이렇게 되죠. People are attempting to make me feel guilty for acting an actor. People are attempting to make me feel guilty for acting an actor. 그 사람들이 연기자 또는 배우자도 아니면서 그 오버 액션 그 연기를 해가지고 내가 유죄 죄책감을 느끼게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되죠. People are attempting to make me feel guilty for acting an actor. 연기를 해서 나를 죄책감 들게 시도하고 있다. People are attempting to make me feel guilty for acting an actor. 바로 응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원래는 5형식 하려고 그랬는데 5형식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왠지 냄새 냄새 냄새라는 그 말이 상당히 많이 느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클래식 코스 클래식 코스 집중 코스 짧게 집중 강좌를 하게 되겠습니다. 냄새 클래식 코스 집중 코스 제목은 냄새입니다. 냄새 자 냄새 냄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스멜입니다. 스멜 스멜 스멜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저도 일단 스멜이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똑같은 냄새 종류인데 향수 향수다 향수다 그 구어적인거 말고 펄퓸 펄퓸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향수 똑같은 냄새 나는는데 향수는 아마 펄퓸이라고 많이 알고 있을겁니다. 펄퓸 펄퓸 향수를 나타낸 또는 방향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자 똑같은 냄새인데 그럼 악취 냄새가 난다 보통 이제 냄새라는 악취 또 스멜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뭐 배드 스멜 뭐 그렇게 해서 나쁜 냄새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쓰이는 제가 알기로는 뭐 아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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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 냄새가 난다 요정도로 아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스멜로 다 성장할 수 있죠 스멜이 가장 그 넓은 의미니까 때로는 펄퓸 뭐 굿 스멜 그럼 뭐 펄퓸에 거의 상당하고 악취에 가까운 스틱 는 배드 스멜 네스티 스멜 낫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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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멜 뭐 그렇게 얘기해도 할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스멜 로 다 써먹을 수 있는데 오늘은 집중 코스 클래식 코스 클래식 코스 클래식 코스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럼 스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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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멜은 동사 자동사 타동사 명사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면 스멜이라는 것이 타동사로서 많이 쓰이고 또 자동사로도 많이 쓰고 명사로도 많이 쓰는데 먼저 타동사로 쓰일 때 한번 알아보죠 스멜 그럼 냄새 동사로 쓰니까 냄새가 나다 보통 우리가 냄새 냄새가 나다 그러면은 낌새까지 눈치채죠 무슨 낌새가 난다 한 냄새 난다 무슨 냄새가 난다 그것을 나타내는 또 영어는 다른 게 있지만 어쨌든 스멜으로도 써먹습니다 무언가를 느끼다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어가 와서 타동사니까 스멜 쿠킹 그러면 요리 냄새가 나다 요리 냄새가 나다 요리하는 냄새가 나다 스멜 쿠킹 다음 아무냄새도 나지 않는다 뭐라 그럴까 아무냄새도 나지 않는다 스멜 뭐 nothing 스멜 nothing 그럴 거 같은데 의외로 I don't smell anything 입니다 I don't smell anything something이 아니고 부저니까 any죠 any I don't smell anything 아무냄새도 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smell noth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문법적인 걸 따지지 않고 이런 문법적인 걸 따지지 않고 그냥 smell nothing 그러면 다 알아듣죠 알아듣어 냄새가 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알아듣을 것인데 그래도 그래도 원칙을 따지지 않고 I don't smell anything 이 되겠죠 네 집중 코스입니다 집중 코스 쉽지만 집중 코스 Clash 코스 그 다음 그 다음 smell에 목적어가 붙어가지고 못 못 쓴 냄새를 맡다 입니다 또는 이와 비슷한게 sn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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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ff는 이렇게 직접 코를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다 sniff sniff smell smell or lose to see if it is real 그럼 우리나라 말체계처럼 마타보다 마타도 있고 보다도 있다 Smell a rose to see. 장미꽃을 맡아보다. Smell a rose to see. If it is real.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장미꽃이 진짜인지 아닌지 냄새를 맡아보다. 우리가 보통 조화. 꽃도 생어가 아니고 조화 있죠. 조화를 딱 보고 냄새를 맡는거죠. 진짜인지 아닌지. 만져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Smell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해서 진행형이 불가를 하는데. 주어가 의지가 좀 당겼으면 진행도 가능하다고 한답니다. She smell perfumes. She smell perfumes. 향수 냄새를 맡고 있다. 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뭇을 알아차리다. 분명히 뭐뭇에 냄새가 난다. 그럼 뭔가를 느끼다는 뜻으로 알아차리다가 있죠. Detect. Detect. 뭐뭇을 형사들이 간파하는 것처럼. 알아차리는 것처럼. Smell. Smell. Three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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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etray. 배트레이. 마 같이 반역. 또 영모. 배반.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Trezn. Smell. Peach. 영어. Namu. Three가 아니고. 전에. Smell. mor. Tr nurturing. 영모를 눈치채다 눈치채다는 헤어처에서는 노티스도 있죠 노티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베로오브도 있습니다 근데 스멜이란 말을 써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또 마찬가지로 알아차리다 스멜어 뜨레스 스멜어 뜨레스 스멜어 뜨레스 스멜어 뜨레스 위협 위협을 알아차리다 스멜어 뜨레스 T R T R 인데 앞에꺼는 트레슨 트레슨 여기서는 쓰 트레슨 그러죠 스멜어 뜨레스 자 그럼 자동사 자동사는 어떻게 쓸까요 뭣뭣의 냄새가 나다 입니다 뭣뭣을 맞다가 아니고 나다 그래서 여기는 오브가 붙어가지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동사 자동사인데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뒤에 보어가 오죠 이 형식인데 요거는 나중에 오 형식 할 때 할 겁니다 보통 동사 뒤에 자동사 뒤에 오브가 쓰면은 불완전 자동사 그리고 이 형식 형식이 되는데 스멜 플러스 보어로 쓰입니다 이즈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The room smells of smoke The room smells of smoke 방은 The smell of smoke 방은 냄새가 난다 연기 연기 냄새가 난다 방에서 연기 냄새가 난다 그 방은 연기를 까딱 쳤어 그러니까 방은 연기와 거의 같은 격이죠 그래서 The room is smoke 그러지 않고 The room 그 방은 연기다 가 아니고 The room smell of smoke 하면 방은 연기 냄새가 난다가 되겠죠 smells of 오브를 써서 보어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이 문서는 어쩐지 가짜 같다 I think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문서는 어쩐지 가짜 같다 가짜 같다 라고 할 때는 많이 쓰는 I think 이 먼저 나오겠죠 I think This Maybe I think Maybe This document Is Fabrication 또는 포니 등등 가짜를 나타낸 날 많이 쓰겠지만 여기서는 Smell of 를 써서 I The This Document Smell of Forgery 위서 위서 위죠 Forgery Forgery This Document Smell of Forgery 위서 문조 위서 문조 갑자기 가짜인데 위조 문조 자 그 다음에 이제 Smell 뒤에 전체사가 올 경우랑 그 다음에 부사가 올 경우인데 Smell delicious 하면 맛있는 냄새가 나다 Smell delicious 맛있는 냄새가 나다 그 다음에 Smell like a 를 를 를 장미 같은 냄새가 나다 장미 같은 냄새가 나다 장미 같은 냄새가 나다 장미 같은 냄새가 나다 를 를 를 를 하고 부사가 올 경우에는 스멜 테러블리 terribly 라고 쓰면 지덕한 냄새가 나답니다. 지덕한 냄새. 지덕한 냄새. 그리고 smell terrible. terrible라는 말 많이 하죠. 아주 나쁜 경우. terrible 그러면은 그냥 냄새가 좀 몹시 난다는 거야. 무슨 액체를 뿌렸는데 그 냄새가 그냥 몹시 난다는 거고 smell terribly. 이렇게 부사를 쓰면 거의 욕에 가깝죠. 진짜 짜증 날짱도 지덕하게 난다. smell terribly. terribly가 terrible보단 더 강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smell. smell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하나로 썼을 때는 그냥 나쁜 냄새. smell 자체가 향수나 어떤 향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smell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쁜 냄새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앞에다가 sweet smell 또는 good smell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제 좋은 냄새가 되는 거죠. smell 자체는 나쁜 냄새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냄새를 딱 맡을 때 좋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 good smell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명사로 썼을 때는 이제 냄새인데 후각. 후각. 후각이라고 말할 때는 냄새. smell 하나로 안되겠죠. 후각. 후각. 감각할 때 각자를 써서 sense of smell. 그리고 후각, 청각, 미각할 때는 sense가 많이 쓰이죠. sense of smell 하면 후각 eso. 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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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각을 잘 True. 후각일 사람들은 any smell or 향기 Mummy. lifting by smell이 되겠죠. 다음엔 냄새나 향기라는 뜻도 있을텐데 Denäre 냄새는 향기라는 뜻을 쓸 때는 train and smell veteran use. selecting 냄새 라는 뜻을 culinary 것 같아서 이전에 19味에 들었을 때는 앞에 저에게 아까 말을 듣던 것처럼 앞에서 꾸며줘야 되겠죠. 꾸며줘야 되겠죠, 꾸며주는ку. 꾸며주는거 sweet smell 그러면 아주 sweet 달콤한 향 한수육. 그 다음에 the smell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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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간인 것 같죠 근데 시간하고 거의 동음어 비싸게 되는데 백리꽃 백리향이 서향초 자 발음을 들어보면 time time이죠 time the smell of time the smell of time 백리향의 향기 서향초 서향초 time 입니다 time the smell of time 다음에 역시 이제 명사에도 뭐뭇의 낌새 기미가 보인다 그럴 땐 어가 붙어서 그는 어린지 모르게 간척 같은데가 있다 there is smell 먼저 말하겠다 낌새가 있다 there is smell of the spy of the team of the spy of the team 그 얘기에 대해서는 먼저 말하지만 spy 간척 같은 냄새가 있다 같은 낌새를 느낄 수 있다 뭐 virus를 써도 되겠죠 근데 smell라는 말도 우선 smell을 다루니까 there is a smell there is a smell 앞에 또 there is가 붙으면 확실히 어떤 낌새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겠죠 there is a smell 낌새가 있다 there is a smell of the spy of a team of the spy of a team 스파이 같은 낌새가 있다 그 다음에 a smell 냄새 맡기 또는 한번 맡기 sn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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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냄새를 맡다 그럼 실수도 mistake인데 take를 써서 take a mistake 하면 실수를 하다 그런것처럼 take a smell it 그런 몸몸의 냄새를 맡다입니다 또는 have a smell of 등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smell 냄새의 가장 대표적인 smell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격식있는 말은 order order 입니다 order order order가 아니고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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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re always an unusual language is not something light but instead of getting酒eki to hear it 향기라는 말보다 불쾌한 냄새나 악취를 말합니다 a fellow the personal order order orderแ Suite aan 죄치 죄치 personal smell or zuion personal smell라고 해도 못보다 알cü겠지만 구태와 격식을 차린다면 btwoss 격식을 차린다면 Chocolat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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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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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wards dime person vernal Sinneculo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센트가 있습니다. 센트 이 바로 센트 같은 경우는 나쁜 냄새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기 또는 좋은 냄새 특히 좋은 냄새를 센트라고 하죠. 스멜하다가 그 스멜 그러면 좋은 것처럼 센트 1센트 2센트가 아니고 s자가 무음이 되어서 센트입니다. 냄새 향기 특히 좋은 냄새 향수와 거의 같은 레벨이죠. 펄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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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처럼 스위스 센트 달콤한 냄새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어떤 냄새의 흔적 흔적을 말해서 비유적으로 단서 크로 크로 이랑 비슷하죠 크로 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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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단서 크루 루스 더 세트 냄새를 잃다 흔적을 잊어버렸어요 다시 찾아내다 이런 건 좀 어렵죠 웬만해서는 루스 더 세트 냄새를 잃다 단서를 잃어버리다 다시 찾다가 되겠죠 무슨 수사극에서나 많이 볼 수 있을텐데 그 다음에 센트듯 자동사 타동사의 요구를 쓰이고 자 그 다음에 냄새 냄새 보다는 이제 방향 향기 방향 향기에 가까운 것은 펄퓸 펄퓸이겠죠 펄퓸 펄퓸 그 자체도 문어입니다 그래서 향기 방향 프레이그넌스 임신했다는 것과 비슷한 발음이 있죠 프레이그넌스 향기 방향 또는 우리가 말하는 그 방향이라는 단어는 레덜란스 레덜란스라고 합니다 레덜란스 여기저기서 좋은 향기나라고 방향자 같았는데 그런 방향은 레덜란스라고 한답니다 향기가 강하다 그러면은 리치 리치를 사용하면 리치가 풍부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더 리치 펄퓸 오브 라고 쓸 수도 있고 스트롱을 써서 그 꽃들은 향기가 강했다 더 파워 헤더스 트롱 펄퓸이 되겠죠 그 다음 타동사로서는 무너적으로 쓰이고 꽃다운 향기가 나다 그 다음에 이 아로마가 있는데 아로마 아로마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 아로마 되겠죠 아로마 아로마 이거를 향기나 방향 그런거보다는 그냥 아로마 아로마 그 자체로 끝나죠 아로마 향이다 향기란 말로는 별로 안쓰겠죠 차라리 펄퓸은 쓰겠죠 펄퓸 그 다음 아까 말했듯이 레덜란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악취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는 악취 악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많이 들은거 문서나 아니면 테레비나 어디서 많이 들은거 중에서 생각나는거 역시 스팅 스팅크입니다 스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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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스팅크 자동사로서는 일단 봅시다 어떻게 사용하나 스팅 플러스 전체사 명사 스팅크 또는 오후를 써서 악취가 나다 냄새가 코를 찌르다 동사로 좀 쓰이죠 자동사입니다 스팅크 아주 그냥 보통 우리 냉장고 보면은 냉장고가 완전히 균덩어리라고 하죠 냉동실 말고 냉장실 거기에서 음식을 잘못 넣으면 썼기도 하는데 곰팡이는 무지하게 또 많이 나오고 그래서 a dirty refrigerator that stings 그 악취가 나는 더러운 냉장고 악취가 나는 더러운 냉장고 a dirty refrigerator that stings 그 다음에 냄새가 코를 찌른다 Sting to high heaven 아주 그냥 high heaven이라고 쓰는 아주 그냥 저 코를 찌른다 Sting to high heaven 이건 구어인 것 같은데요 코를 찌른다 Sting to high heaven 그 얘기에서 술 냄새가 코를 찌른다 his strength of liqu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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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stink 냄새가 나니까 평판이 나쁘다 또는 물건 사람이 몹시 열등하다 고약하다 뭐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 속어는 사람이 몸을 잔뜩 처치곤란하도록 가지고 있다 오브를 씁니다 그래서 뭐뭇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have나 pull of가 되겠는데 stink의 속어로서 stink of money stink of money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는 특별히 야우지 않는 한 상당히 모를 것 같습니다 stink of 그러면 돈 냄새가 나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말도 되죠 돈에선 냄새가 나는데 아주 코를 찌릇한 냄새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코를 찌릇한 냄새가 나겠죠 stink of money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어떻게 겠죠 요걸 응용해서 또 써먹을 수도 있겠죠 stink of money 이외에 또 뭘 쓰는지 모르겠지만 타동사로서는 목몰스 냄새를 맡아보다 그 다음에 stink 명사로서는 고약한 냄새 악취 또는 make a stink 악평이 나다 아 병이 나다 자 그 다음에 sting stink of sting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아는 사람은 statsch 스태치 가지고 스태치 문어입니다 문어 문어 악취 나쁜 것 나쁜 것이 김이 어떤 나쁜 김이나 낌새가 있죠 벽에다가 무엇을 쓰다? 그것은 나쁨의 증조를 알리는 건데 나쁜 김이나 낌새가 있죠 문어로서 악취 어렵죠? 프라이틴 같은데 끔찍한 두려움 그런 뜻이 있거든요 소름 끼치는 죽음의 악취 아이로그는 꼭 문학적인 표현 같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어에는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치 스트레치 다음에는 냄새나 악취라는 뜻은 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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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곳에서 김이 나다 김이 나다 또는 증기 증기를 내다 그런 곳에서 냄새가 나는데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스탱크처럼 지독한 냄새의 악취를 리크라고 하는데 썩은 달걀처럼 아주 냄새가 많이 나는 거 리크 오브 라든 엑스 리크 오브 라든 엑스 엑스 썩은 달걀의 악취 악취가 나면은 뭔가 김이 오르다 증기가 올라오다 아주 상당한 느낌을 받나 봅니다 그래서 리크를 쓰는 거 같은데 리크 원래 김이 나다 증기가 연기가 뿜어 오르다 뭐 그런 뜻인데 냄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더 리크 오브 라든 엑스 썩은 달걀의 냄새 자 다음엔 자동사로 쓰일 텐데 연기를 내뿜다 입니다 원래는 그 연기가 나다 짐이 나다 짐이 나다 김이 나다 워낙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김이 나는 것처럼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리크 윗 스웨이트 리크 윗 스웨이트 리크 윗 스웨이트 리크 윗 스웨이트 땀 추성이가 되다 또 타동사로서는 뭐뭐뭐 쓸 연기로 그을리다 훈증하다 악취 등을 내다 훈제 요리 뭐 할 때 그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넵 고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